그게 뭔가요? 오늘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네, 그렇습니다 자, 아르기에 정말 흥겨운 무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만나보실 분들은요 이번에 나오시는 분 네,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열정적으로 노래하시는 분들 모실 텐데요 그 중에서 먼저 작곡가 겸 또 가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미운 사랑의 김대석 씨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, 박수 한 번 크게 주세요 이렇게 박수 잘 치는데, 왜 그래요? 네, 왜 그래요? 워!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 가돌나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 가돌나 너무 아파서 명단 며칠은 잠도 잔 수 없었네 주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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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 주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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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 다시님, 남겨두고 간 내 아픈 사랑이 힘을 대여 힘을 대여 나의 눈병은 쓸쓸히 덮시였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 너 때문에 내가 또 온다 행복해라 그러고보자 소중한 사랑이니까 당신이 난 좋지 않을까 내 마음이 사랑이 힘을 내어 나의 두 장비를 쓸쓸히 적시어내 사랑한 이 사랑한 너 때문에 내가 또 온다 행복해라 그러고보자 소중한 사랑이니까 행복해라 그러고보자 소중한 사랑이니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